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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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써입니다 오늘은 오리온에서 저한테 특별 제작을 해서 과자를 한 봉지 보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 자 박스가 지금 이따시만큼 큽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데 완전 거의 정하네요 이 통 안에 어떤 과자가 들어 있을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이거 택배 처음 받았을 때 진짜 깜짝 놀랬어요 자 이렇게 오리온에서 저한테 과자를 한 봉지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초대형 완전 저만해요 저만한 과자를 보내주셨어요 와 진짜 크죠 저거 처음에 봤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대형 과자를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생각한 게 한 요정도? 원래 과자 봉지가 한 요만하거든요 한 요정도 정도 생각을 했는데 와 자 이 과자는 감자인 소스닷 청량 데리야끼 소스 맛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리온 마케팅팀 훌륭해요 아주 자 이 대형 과자를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감자인 소스닷 자 여기 이렇게 오리온 로고도 있고 진짜 무거워요 이게 자 이렇게 이 과자가 이렇게 생겼나 봐요 소스 뿌린 감자칩이래요 이렇게 생겼고 이건 뭐지? 생감자 85%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적혀있네요 어 이거 뭐지? 자 뒷면 뒷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 감자칩에 대한 설명도 적혀있고요 너무 무거워 어 이렇게 뭐 진짜 되게 뭔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뭔가 설명이 적혀있습니다 어 너무 무거워서 이걸 운동해도 되겠어요 진짜 무겁네요 자 그러면 한번 이 과자를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받아갖고 친구들한테 이거 선물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사진 찍어서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자 절치선을 따라서 어 뭔가 두근거려 어 이거 봉지가 크니까 자르는 것도 좀 힘드네요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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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이 안에 과자가 이렇게나 잔뜩 들어있어요 이게 백봉지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저 이렇게 과자를 이렇게 많이 선물 받은 거 처음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요 마치 크리스마스 때 과자 선물 받는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다 그러면 제가 이 같이 온 택백바스를 여기를 잘라서 이 안에 들어가서 과자를 부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온 택백바스를 한번 잘라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큰 선물을 처음 받아봐서 이 박스도 한번 활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와 진짜 크다 여기 진짜 와 여기 거의 수영장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박스 안에다가 과자를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봐 진짜 크죠 이 봉투 안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봐 진짜 크죠 자 이렇게 과자 봉투 안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와 진짜 진짜 엄청 커요 안녕 자 이렇게 제가 만든 과자 욕조 안에 과자를 부어서 들어왔는데요 와 진짜 너무 행복하네요 여기에는 지금 과자가 백봉지가 들어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이 과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과자는 유로코론 생겼습니다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오 딱 냄새를 맡으니까 청양고추 냄새가 아주 확 나네요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음 와 이거 백봉지 언제 다 먹나 했는데 이거 백봉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게 오리몬에서 선물로 보내주셔서가 아니라 진짜 제 입맛이 진짜 많네요 이 감자의 뭔가 고소한 맛이랑 짭짤하면서도 청양고추 약간 매콤한 맛 이렇게 맵지는 않은데 약간 그 매콤한 맛이 있는데 그게 되게 맛있고 그러면서도 한켠에는 약간 단맛이 살짝 있어요 음 아오 아오 이것도 진짜 제 인생 과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인생 과자 허니버터칩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허니버터칩 오감자 스윙칩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 인생 과자의 순위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솔직히 여기 막 소스를 뿌렸다 이래서 별로 좀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짠 매콤한 짠 매콤한 짠 매콤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맵지는 않습니다 음 와 여기 이렇게 누워갖고 티비 보면서 이거 먹으면 진짜 좋겠다 요걸로 요걸로 요걸로는 이불을 덮고 요걸로는 침대를 하면 되겠네요 과자침대 아 아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리온에서 새로 보내주신 완전 초 대형 과자 감자인 소스닷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와 진짜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은 건 처음이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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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